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정보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 전화번호와 주소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여부 결과입니다. 아이디와 이름은 물론 나이와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인터파크 고객 1,030만 명의 개인정보 2천만 건이 북한의 정찰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해킹에 쓰인 해외 서버가 북한 조선 최신성이 운영 중인 것이고 또한 해커가 인터파크에 보낸 협박 메일에 총적으로 쥐어짜면이란 북한 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9년 디도스 대란 등 북한이 과거 국내 주요기관 해킹에 쓴 악성 코드가 이번 사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1월 달에 핵실험 이후에 경제재로 인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금전적인 목적의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언론사와 외교부 등을 사칭해 해킹을 시도했던 북한은 이번에도 인터파크 직원에게 친동생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실하게 밝혀줄 북한 현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는 등 해킹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석현입니다. TV조선 조석현입니다.